오, 때렸어야지. 오, 어떻게 해. 우와, 고구났어.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낚싯때문에 찍어서 볼게요. 와, 하치압도 안 보여, 바닷가 좀. 너무 예뻐해. 하치압도 안 보여. 너무 안 했을 거예요. 하치압도기 잡지다니 땅은 안 좋아. 왜 이렇게 해? 부자가 신경을 줘. 하치압도기 잡지? 하치압도기 잡지? 하치압도기 잡지? 하치압도기 잡지? 하치압도기 잡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기 떨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다리 집사람이 도다리 미션을 가지고 도다리 사짜 4마리를 잡는 미션입니다. 터분이 없는 일이지만 오늘 그 미션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오늘 사진말로드는 JW 피싱의 DK4 다크니스 다크나이트 425SAC입니다. 그리고 닐은 시마노 에케 1120이고요. 8압사 45입니다. 그리고 40봉돌, 9봉돌 채비고요. 그다음에 목줄은 7호 목줄입니다. 그리고 참돔 9호 바늘이고요. 스탠드는 JW 피싱의 서프스탠드 1804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아빠들 행운을 빌어봅시다. 우리 안가도 시켜줄 바람. 제발 오늘 미션 성공할 수 있게끔 제발 도다리 오늘 4마리 사짜 4마리 자 오늘 제가 용왕님 받아보지 않게 빌었거든요. 미션을 어쨌든 성공하든 안하든 오늘 나온 물고기는 주신 거 다시 살려주기로 했어요. 살려드리고 오늘 진짜 미션이 성공한다! 또 오늘 용왕님한테 막걸리 한 삽을 더워하게 안 드러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좀 힘들어요. 저한테는 살짝 4마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한두 마리라도 나와도 좋으니까 오늘은 그냥 나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한두 마리라도 근데 지금 무기가 너무 많아. 지금쯤 육질이 와야 될 낀데 어떡하노? 아.. 왜 이렇게 덥지? 몇 도야? 지금 20대. 아아.. 또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노래 틀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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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번 걷어볼게요. 그리고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이제 쌀쌀해집니다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하여튼 바로 그냥 내가 끼인다고 내가 왜 하여튼 와우 아 저는 못 잡으면 실패로 금식이고요 근데 왜 나는 굶어야 되는데? 핫똥님은 아닌데 금식?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왜 내가 굶어야 되냐고 왜 그러냐고 아 둥이님이 따로 거신다고 금식을 근데 왜 그러는데 아 너무 유치롭다 너무 유치롭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초창기에는 좀 몇 번 터지다가 이제 쳐다봅니다 오 두개 해치집이야 허kur 너무 소리 안 들렸는데 언제 뭐 해줄게 자, 시장! 아, 뜨거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시, 안 된다! 뭐야, 뭐야, 뭐야? 안 된다! 빨리 가리지 마, 오빠들! 무거워! 너무 떨리네! 걔도 무거워! 우와! 오빠들 큰 놈이야! 우와! 큰 놈이야! 우와! 우와! 요한님이 지셨다! 우와! 우와! 대박 큰 놈이야! 야! 우와! 봐봐! 우와! 짰다! 우와! 큰 놈이야! 오늘 40은 넘어! 4짜네, 4짜데!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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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 한번 재볼게, 오빠들! 있어봐요! 주저기, 다, 왔죠? 바바! 끝에! 되지! X2 인정! 우와! 길었겠다! 길었겠다 Show번지! 길었겠다, 오빠들! 길어! 44! 43을 깼어! 애들이 두 다리가 도둠마라니까 다시 찍어봐! 딱! 딱! 하고! 자! 붙여! 딱! 붙여! 44 안돼! 내 끝에 늘려봐! 끝에가! 43.6이예요. 43.6 다시 오빠들 놔주기로 했어요. 용왕님한테 잘 가라 고맙다 놔줘서 빵이 진짜 좋아요. 빵이 잘 가라 44가 안 된 게 아쉽네 젠장 예쁘네 입술이 안 오네 갑자기 또 마리스도 안 나오네 입술이 아까 입술 어떻게 왔어? 나 입술 못 봤는데 장사 또 왔어 근데 이상하게 여기 이시가리가 안 나온다 형 여기 이시가리 빠져들었잖아 그렇죠 어? 있었어 어머 있었어 나 한 마리가 더 있었어 갑자기 아닌가 봐 오 언니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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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기서 울려주면 없어 도다리야 뽀아 같기도 하고 뽀아 타고? 안 돼 뽀아 뽀아 아 도다리야 일단 텐션 붙어서 갈게요 아 근데 티켓은 없으네 아까도 테이크가 큰일이 이래에도 채우니까 뭐 한 6시 20분까지 봐야지 미션은 어차피 내가 볼 땐 힘들어 여기서 지불에 운 좋게 진짜 아니면 따당 양쪽으로 와버리면 세대도 나오면 끝장나야지 그냥 한 마리씩 나오면 끝나는 거지 별론은 그렇게 되지 쌍꺼고리도 했었으니까 하자 화장실 한 번 갔다 올게 오빠 나도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 돌돌다리는 얼마 전에 제가 잡았어요 예 가운데 거 뭐지 살살 뭐가 건듭니다 어 가운데 거 어 건듭니다 가운데 거 입주로입니다 헐 오 오 오 오 오 때렸어야지 오 오 오 오 오 야 어떡해 오 우와 우와 꼬깔았어 우와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낚시대 꼬깔아지니까 제가 잘못해요 우와 우와 낚시대 들리는 거 봤죠 우와 우와 뭔데 야 뭔데 낚시대 들렸어 뭔데 낚시대 들렸어 뭔데 봤어요 낚시대 들리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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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걸이 나왔네요 낚시대 들렸어 어쩔 수 낚시대 들려서 제가 샜어요 기노레미 정말 되게 큰게 나왔네 오 아 대박 44. 44.6 44.6 44.6 44.6 한 담자 얘 담자고? 그럼 먹어야지 얘 뭐 하셔야 되지 않나 얘 뭐 하게요? 내 오타? 해? 해를 막는다고? 지금은 얘 감독님들보다 훨씬 나아 사이즈 크죠? 우와 사이즈 크노 몰랐네 자장 안했습니다 오빠들 자장 안했습니다 자장 안했습니다 와 미션완 실패했네요 오빠들 저거 좀 떼야겠다 자 와 씨 돌삼치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짠 자 오빠들 짠 자 여기 피자가 몇 점 먹었다 음 다네요 달아 음 자 유튜브 캠프 어떻게 좋아요 구독 빠밤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